화이트 남성부 마스터 투 76키로 87번 경기 신창화 선수 정지호 선수입니다. 화이트 남성부 마스터 투 마일로부터 88키로 박시윤 선수 매트 구현직 선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89할게요. 예 89는 뒤에 있네. 화이트 남성부 마스터 투 마일로부터 88키로 박시윤 선수 매트 구현직 선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저기요 저기 우와 초지부 마스터 투 마일로부터 최입니다. 최입니다. 16,000번 경기 2. 5 경기 시선 fitness 5 경기 2. Q. Q. 어, 다르지 마세요? 서울시 입구 선수, 이 자예 선수 시상태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유료진 12번 매트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유료진 12번 매트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유료진 11번 매트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2분! 와, 역시 안기는데... 2분, 2분! 형, 2분이에요, 2분! 2분! 어, 오우, 너무 쉬워. 1분, 2분! 2분, 2분! 고, 고, 고! 오윤틴파트 최윤틴파트 손빛진파트 손빛진파트 시간 시간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7분 15초 박소연 선수 이민주 선수 최순희 선수 김하나 선수 3번 매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연 선수 이민주 선수 최순희 선수 김하나 선수 3번 매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러 어렴기 어렴구 마이너스 58점 고택유네 오윤틴파트 최순희 선수 손빛진파트 최순희 선수 최순희 선수 여기 끝났어요 정지호 선수가 이겼어요 운동을 지지 말았어요 파일즈 남성두 마스터투 76키로 87번경기 정지호 선수 서브로 이겼습니다 박소연 선수 박소연 선수 박소연 선수